이번 추석의 화두는 바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명절인데요. 의정부시는 리프레쉬 의정부 뉴딜 사업과 연계해 방역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추석을 앞두고 손님 맞이 준비에 분주한 의정부 제1시장과 의정부 지하상가. 뉴딜 사업 참여자들의 손길이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매일 아침 골목은 물론 사람들의 손이 닿는 손잡이, 의자 등 구석구석 꼼꼼하게 소독합니다. 평소 시민들이 자주 드나드는 각동 주민센터에서는 민원실 입구마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온도체크를 실시하고 호원일동에서는 버스정류장에서 오르내리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온도체크를 실시합니다. 이 밖에도 뉴딜 사업의 효과는 도시 곳곳에서 나타나는데요.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거리 청소, 시설물 상태 점검 등 의정부시 시가지가 한층 더 밝아졌습니다. 또한 의정부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풍길, 트레킹 등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언택트, 비대면 휴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데 초점을 맞춰 그린시티 의정부 행복한 숲길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직동 근린공원 단풍 어울길 산책로도 오래되고 썩은 나무들이 정리되고 새로운 나무들을 심어 코로나 블루를 치유해줄 힐링의 공간으로 재정비되었습니다. 기상캐스터